자 이번 시간은 48페이지 부동치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48페이지 부동치마 지금은 부동을 많이 써서 등을 쓸 수도 있어요 부동 또는 부동 그래서 이제 건축하고 토목이 약간 다르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은 부동으로 많이 냈고 부동은 딱 한 번만 언급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22회 때 한 번만 언급이 되었었죠 부동치마 그래서 이제 이 부동치마 부동치마 서로 상이하게 다르게 치마되는 것을 부동치마 이렇게 칭하는 게 자 그러면 건축물이 이렇게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쪽이 치마가 많이 되고 한쪽이 치마가 적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부동치마의 개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부동치마의 피해 현상은 어떻게 생기느냐 먼저 건물이 기울어져요 부동치마가 발생하면 부동치마가 발생하는 피해 현상이 일단 건물에 기울어짐이 생기죠 건물이 기울어짐이 생기죠 그러면 건물이 기울어지면요 크랙이 균열이 가죠 균열 균열이 발생해요 그러면 균열로 비가 와요 그러면 비가 장마경 비가 오면 누수가 생기겠죠 또는 우리가 위층에서 아래층으로 누수가 발생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이 마감재료들이 마감재가 이런 변형이나 탈락 같은 게 생길 수 있죠 변형이나 이런 탈락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더 심해지죠 더 심해지면 건물의 붕괴까지 가져올 수 있어요 건물의 붕괴까지 이루어질 수 있어요 심하게 되면 이것이 부동치마가 그래서 위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부동치마의 자 그러면 원인 원인적인 측면이 나오겠죠 원인 자 원인은 지금 현재 시험에 나온 것이 1회 때 냈어요 1회 그리고 자 15회 때가 이 기출이 되었었습니다 기출이 되었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우리가 부동치마에 대해서 또 이제 출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동치마는 항상 기억을 하실 것이 이겁니다 어느 정도 시기가 되면 또 출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2회 때 기출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 지금 현재 스타일로 나오고 있다 그러면 이제 24회 시험이니까 이제 아직 출제되긴 좀 그렇죠 그래서 대책이 이제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대책 부분이 2회 때 출제가 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17회 때 나왔습니다 17회 때 그래서 이제 올해 24회 대비는 아마 아직은 안 냈습니다 예정입니다 그래서 대책 부분을 좀 정확히 학습을 좀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반이 약한 경우 연약지반일 때 생기는 거죠 연약지반 뭐 그림을 보고 공부해도 됩니다 연약지반 그래서 안반응 관계가 없습니다 안반응 관계가 없고요 연약지반일 때 부동치마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연약지반 그리고 경사지반에 건물을 설치했을 때 그리고 이제 이거죠 뭐 거기 뭐 그림 보고 하겠습니다 이질 폐지 49 폐지 이질 지척 지층의 종류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낭떠러지 경사지의 한 경우죠 그리고 정축 일부 정축을 했다는 게 한 부분만 정축하니까 이 부동치마가 생길 수 있겠죠 그리고 지하수의 변경 지하수의가 뭐 내려가거나 상승하거나 이러면 부동치마의 원인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는가 물을 땅을 파면서 물을 갖다 어떻게 빼내면서 공사를 하거든요 그렇게 지하수가 변경돼서 우리가 부동치마가 생길 수 있어요 특히 지하수를 너무 많이 사용해도 그렇죠 뭐 대표적으로 중국 상하이 같은 데는 지하수를 엄청 많이 사용하죠 그렇다 보니까 지반치마가 생기고 있죠 그리고 지하에 구멍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어서 지하에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리고 이질 지정 지정의 종류가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일부 한부만 지정을 했을 때 이런 것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원인이 되죠 이종 형식 기초 종류가 다른 이종 형식 기초를 기초를 병용한 경우는 이거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가 한 건물에 기초가 다른 기초를 우리가 병용했어요 그러면 부동치마의 원인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원인에 속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49회 대책에서 지반에 대한 대책 나오죠 자 지반에 대한 대책은 지반계량공법이죠 지반이 약하기 때문에 무엇이 발생했다 치마가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지반을 우리가 해주죠 그래서 흙을 다지면서 다져주면 지내력이 증가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물 빼기 물이 있으면 약해지겠죠 그러면 물을 빼면서 재활을 하면 흙이 안 밀될 거 아니에요 그럼 지내력이 증가 되겠죠 그리고 고결공법이라는 것은 지반에다가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시멘트 계열의 시멘트 페스트나 시멘트 물이나 아니면 약액 같은 걸 추입해서 지반을 고체로 응결시키는 거죠 고결시키는 공법이 고결공법 그리고 치앙공법이라는 것은 양질의 지반으로 교체하는 겁니다 바꿔주겠다는 게 파내고 교체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지반에 대한 대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49페이지 보시면 2번에 기초구조에 대한 대책이 나오죠 그러면 기초구조에 대한 대책이 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기억하실 것이 기초를 굳은 지반에 지지식이라 이거죠 그래서 2번에 1번에 보시면 기초를 굳은 지반에 지지식이라는 것은 직접 기초로 하라 이거예요 직접 기초 자 연약지반이니까 보시라 치마가 생기니까 굳은 지반에 안방과 같은 굳은 지반에 직접 지지식이라 이거예요 직접 기초로 하라 그리고 마찰말뚝을 사용한다 2번은 이거는 연약지반일 때죠 연약청일 때 그러면 점토나 사질토 같은 연약지반에는 마찰말뚝을 사용하자는 거예요 마찰말뚝 자 마찰말뚝은 말뚝의 표면하고 흙의 마찰력을 이용해서 하중을 지지하는 것이 마찰말뚝이죠 그리고 지하실 설치하라 온통기초 설치하라 이거예요 온통기초 그리고 기초상황을 연결하도록 하죠 그러면 우리가 지중보 기초보 했죠 지중보 기초보가 주각을 고정상태로 해서 우리가 부동치마를 방지한다겠죠 그래서 기초는 연결을 해주라 이거입니다 봐두시고 그리고 50페이지에 상부구조에 대한 대책이 나옵니다 상부구조 기초구조에 대해서 했고 상부구조 상부구조에 대한 대책에서는 먼저 건물을 경량하 가볍게 하라 이거죠 쉽게 겁니다 예를 들어서 벌교볼에 서해안볼에 사람이 몸무게 무거우니까 가라앉잖아요 그런데 벌교볼 위에 낙지나 아니면 망둥어 얘들은 안 빠지잖아요 가볍게 하라 이거예요 경량하 쉽게 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건물의 강성은 높여야 돼 강성이란 것은 외력이나 하중이 작용됐을 때 변형이 적은 성질을 우리가 강성 이렇게 표현합니다 강성 그래서 강성은 높여주자는 겁니다 그리고 평면 길이는 짧게 하고 그래서 여기서 평면 길이를 짧게 하자는 것은 이것을 의미합니다 건물을 축제할 때 평면을 배치했을 때 같은 면적이면 이런 정사각형인 정방형 배치가 있을 것이고 이렇게 긴 장방형이 있겠죠 이런 형태가 있어요 이게 평면 길이 긴 거예요 긴 장방형 장방형은 직사각형을 장방형이라고 이런 것은 안 좋다는 거예요 같은 면적이라면 정방형 형치로 배치하는 것이 이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하중을 균등히 분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으로 하는 것 보다는 평면 길이를 짧게 한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의미한다 3번은 이거예요 평면 길이를 짧게 한다는 것은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면 길이를 최대한 짧게 해주고 이웃 건물과의 거리는 어떻게 멀리 배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평면 길이는 짧게 하고 건물과 건물과 동과 동 사이는 최대한 멀리 배치해야 하나 그 개념을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4번에 건물의 중량 및 하중을 균등히 배치시키는 거예요 균등히 배치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그 측면을 우리가 알아두도록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50페이지 하단에 지방계량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지방계량이란 것은 연약지반을 계량하는 거죠 연약지반을 계량해야지 아이고 안반을 계량할 필요는 없죠 연약지반을 우리가 계량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방계량의 목적은 자 바로 지반의 지지력, 지내력을 증대하시기 위해서죠 그리고 지하굴차시 안정성을 확보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반을 계량해 주므로서 붕괴되는 걸 방지할 수 있죠 그럼 예를 들어서 지반이 너무 연약하다 보니까 물의 이동이 쉽고 그 다음에 지내력이 약하다 보니까 붕괴 사건이 많이 생기죠 그러면 거기에다 지방계량을 해 주므로서 붕괴를 방지하는 거죠 그리고 기초의 부동침화를 방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초의 보강 이런 거 목적상 우리가 지방계량을 하게 되는데 그 지방계량 공법적인 측면이 51페이지에 나오고 있죠 지방계량 공법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자 바이브로 플로테이션 공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브로 플로테이션 자 우리가 다진 공법 중에 하나죠 바이브로 진동 다진 공법을 바이브로 플로테이션 공법 이렇게 칭하는 겁니다 바이브로 플로테이션 그러면 이 바이브로 플로테이션 공법은 진동 다진 공법이 됩니다 바이브로 플로테이션 공법 이것은 진동 다진 공법입니다 진동 다진 공법 그래서 진동을 주면서 다짐하는 공법이죠 지반 다지기 공법이에요 그러면 지반을 다져주니까 지내력이 증가되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질 지반을 다졌다는 겁니다 다짐하면 액상화 현상 유동화 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거예요 보통 지반이 느슨한 상태에서 보통 액상화 유동화는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반을 다져줌으로써 액상화 유동화를 최대한 방지하자는 겁니다 진액 등 그리고 샌드 대인 공법 이것은 물 빼는 공법이죠 탈수입니다 물 빼기 자 여기서 사실 물 빼기 하면서 지반을 탈수하면서 안밀시키는 공법들이에요 탈을 물 빼기 하면서 지반 탈수 안밀 공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안밀시키는 거예요 자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샌드 드레인 공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샌드 드레인 공법은 원래 드레인이 배수죠 샌드 드레인 공법은 자 이 연약 점토 지반 진흙은 무엇이 나쁘다 투수성이 나쁘죠 물 빠짐성이 없잖아요 사질은 물 빠짐성이 좋은데 물 빠짐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처리해 주는 거죠 지반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다가 일정한 간격으로 모래 기둥에 파일을 만드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모래 기둥 또는 모래 말뚝이라고 쓸 수도 있을 건데 모래 말뚝을 만듭니다 모래 말뚝 모래 기둥을 만들어서 여기에서 이제 지하를 가하죠 그래서 이 모래 말뚝을 이렇게 만들어요 이 모래 말뚝 만드는 공법은 바이브로 컴포저 공법으로 이 모래 말뚝을 형성시킵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제하를 가합니다 하중을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지반에다가 제하를 하게 되면 이 점토 지반에 이 점성토 지반에 물이 어떻게 된다 이 모래 기둥으로 섬에 들어오겠죠 그러면 이제 모세관 현상에 의해서 물이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모세관 현상에 의해서 물이 위로 올라옵니다 지하를 하게 되면 이것이 샌드 드레인 공법이라고 칭하는 겁니다 샌드대 그래서 샌드라고 모래 지반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모래 기둥 파일을 형성해서 물을 빼면서 지반을 안 밀시켰다 그래서 샌드 드레인 공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분 물을 제거하면서 수분을 제거하면서 지반을 안 밀시키는 공법이에요 자 그래서 샌드 드레인은 정확히 우리가 알아두도록 해 두십시오 만약에 개별적인 공법이 나오면 여기 지반 계량 공법 중에는 얘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나 개별 지금까지는 연약지반의 계량 공법으로 옳지 않는 것을 찾는 유형을 냈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아일랜드 공법 한 번은 트렌치크 공법이 답이 됐던 거에요 앞에서 기초 파기 땅 파는 터 파기 공법이 답이 됐던 거에요 자 그리고 페이퍼 드레인은 3번은 이거에요 얘는 모래 기둥을 이용했어요 모래 말뚝을 그런데 대신 흡수지 종이를 활용한 게 페이퍼 드레인이에요 그래서 얘는 명심해 둘 것이 종이를 활용하는 것 흡수지 바로 카드보드 라는 특수종이를 활용해서 빼내는 것은 페이퍼 드레인이 된다 페이퍼 드레인 그래서 페이퍼 드레인은 흡수지 종이를 활용하는 것이 페이퍼 드레인이다 방법은 똑같습니다 대신 모래 기둥 대신에 종이를 활용한다는 거에요 그리고 케미코 파일 공법은 자 이거는 케미코가 생석해죠 생석해 말뚝 공법 또는 생석해 공법이라고 해요 생석해 말뚝 공법이죠 생석해를 활용하는 게 자 생석해는 주변에 물을 흡수 빨아들이잖아요 그러면서 수화작용에서 이제 팽창 팽창하면서 어 이제 지반을 암일시켜 주는 거죠 이것이 케미코 파일 공법 생석해 말뚝 공법이에요 얘는 모래 말뚝 대신에 뭐다 생석해 말뚝을 활용하겠다는 게 그것이 케미코 파일 공법이 됩니다 그리고 웰 포인트 공법은 얘만 사절 지반이죠 그래서 2번 3번 4번은 점토입니다 2,3,4번은 점송토에 쓰는 거예요 점송토 지반에 물을 빼면서 흙을 안 밀시키는 공법들이고 근데 웰 포인트 공법은 사절 지반에 쓰는 거야 그래서 그게 어떤 그 부분에 옆면에 여가막을 갖추는 웰 포인트라는 장치를 갖춰서 빨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웰 포인트를 그래서 얘는 사절 지반이라는 걸 알아두시면 돼요 웰 포인트는 여가막이 있기 때문에 여가막이 웰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점토 지반 같은 흙탕물이 되죠 그럼 이 여가막이 막힙니다 그래서 이 점토 지반에 쓸 수 없는 것이 웰 포인트 공법이라는 점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측면상 봐두시오 그래서 이제 이제 집안에 물을 빼면서 안 밀시키는 공법들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2번 3번 4번 5번이 대표적인 예다 근데 2번 3번 4번은 점송토, 점토 지반이고 웰 포인트는 사질 지반에 쓴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6번에 치안 공법이 나옵니다 치안은 양질의 흙으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흙을 양원 흙으로 바꾸는 방식인데 치안 공법은 사람으로 치면 임프란트죠 썩은 이빨 빼내고 새로운 이빨 박아 넣는 게 바로 치안 공법이죠 그래서 이제 치안 공법은 양질의 지반으로 교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파내고 굴착 치안 법이 있고요 치안이 있고 날려버리기 때문에 폭파 치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치안 공법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7번에 그라우팅 공법이 나와요 7번에 그라우팅 공법 자 이 그라우팅 공법은 뭐 주입공법 개념이 되죠 주입공법 자 또는 뭐 고결법이라고 돼요 고결공법 그렇게도 칭합니다 그래서 뭐 시멘트계나 고결제 야계 같은 걸 파이프로 압력으로 집안에다 주입시키는 거예요 주입시키면 들어가서 어 예를서 시멘트 물을 주입했다 그러면 안에 가서 굳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딱딱해지겠죠 이렇게 하는 것이 그라우팅 공법 주입공법 고결공법 뭐 사람으로 치면 어 얼굴에 주름살 치니까 보톡스 맞는 이 바로 이거죠 주입공법 그라우팅 공법이 됩니다 그래서 기억하세요 그러면 집안이 연약하면요 어 이걸 하는 거죠 그라우팅을 하고 땅을 파는게 좋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 보강을 해주고 내 땅을 파면요 주변에 보강해주고 내 땅을 파면 괜찮은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내공사만 열심히 하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인접 도로 맞죠 인도 이런데 막 침화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라우팅 공법 어 그래서 정리해 두시고요 그리고 어 8번에 보시면 자 제하공법이 나옵니다 제하 제하는 원래 하중을 가는게 제하라 했죠 제하는 하중을 가는거라 했습니다 그러면 연약집안에 미리 하중을 가는게 자 8번에 제하공법이라는 것은 이겁니다 자 이 연약집안이니까 연약집안에 건물을 짓게 되면 건물의 하중에 이에서 당연히 어떻게 침화가 되겠죠 그러면 건물 짓기 이전에 미리 건물의 무게만큼 어떻게 제하 하중을 가하면 흙이 안 밀 압축되겠죠 안 밀될 거 아닙니까 흙을 안 밀시키는 방법이 바로 제하공법이죠 하중을 가야겠다는게 제하공법 하중을 가해서 흙을 안 밀시게 되겠 그러면 흙을 안 밀시키고 땅을 파서 건물을 짓게 되면 튼튼하겠죠 이것이 제하공법 개념이 됩니다 그리고 9번에 이제 동결법이라는 것은 이거에요 자 우리가 지하수가 이동하니까 지하수가 이동하니까 그 변경으로 공극이 남으니까 지반치마가 부동치마가 생기겠죠 그래서 파이프로 액체줄소 같은 걸 땅에다 주입하는 거야 그러면 액체줄소를 주입하면 지하수가 얼어버릴 거 아닙니까 동기되겠죠 그러면 지하수 이동을 방지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땅은 온도 변화가 없기 때문에 액체줄소 주입해서 얼려놓으면요 공사할 때 주변에 고급할 때 고 주비만 녹지 전체 지하수가 이동이 안 되는 거죠 그러므로서 우리가 방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동결법이 있고 그런데 언더피닝 공법은 지방계량 공법은 아니죠 이거는 기존 건물이에요 언더피닝 공법이 그래서 얘가 16개 때 출제가 됐었죠 제가 16개 때 나온다 했거든요 그런데 기존 건물의 기초나 지정을 보고 새로운 기초를 삽입하는 공법을 우리가 언더피닝 공법이라고 이렇게 칭해요 언더피닝은 기존 건물 기존 건축물의 구조물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언더피닝이 있죠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저겁니다 한강에 다리가 교각이 있죠 교각이 저번에 세굴에 물의 세굴에 다 부서지 밑에가 깎였잖아요 보강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면 이런 경우죠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어 정축하려고 지은 게 아닌데 이렇게 여기 더 정축을 해야 돼요 기초면적이 부족할 수 있겠죠 보강하는 거예요 새로운 기초 삽입하고 이런 것을 바로 무슨 공법 언더피닝 공법이다 총칭해서 부르는 게 기존 건물의 기초를 보강하거나 새로운 기초를 삽입하는 공법을 총칭해서 언더피닝 공법이다 이렇게 칭합니다 언더피닝은 항상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기존 건물이나 구조물이 나아야 돼요 기존 건물의 기초나 이런 것을 보강하거나 새로운 기초를 삽입하는 기준이 나와야 된다는 점을 명심해서 우리가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부동침화와 관련돼서 원인과 방지 대체 거기에 대한 지방계량공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정확히 알아두시면 된다 그러면 24일 때 이쪽에서 내야 됩니다 그래서 준비를 정확히 해두시고 자주 반복해서 자기 글로 완벽하게 처리해 주시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다음에는 지정에 대해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약속 나 당kiye 구공 마치도록